오늘 썩 열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보고 들어오면 인생들은 얼마나 긴장되어 계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문을 열고 싹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무도 없구만 아멘 못 들으셨어요? 할렐루 아멘을 맞춰서 화끈하게 크게 하시든지 아님 말든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무도 없구만 역시 여러분 훌륭하셨죠 그러더래요 안 보이고 그들이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긍적이지 않나요? 자 성경도 드라매틱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들의 삶도요 거의 대부분 드라매틱 엑스프리언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간에 견뎌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지하고 갑니다 또 가고 또 가고 가니까 드디어 산발선이 나왔어요 산발선이 지나가서 저나만 퇴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산발선 지나다 보니까 어저께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던 그 남자 이곳이라요 이렇게 캐캐오는 소리 하지 마시라요 하여튼 그 양반이 지나가다가 시를 밟아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죽어 있더라요 희한합니다 제가 뭐 그분이 뭐 잘 죽었다라고 그저 뭐 고소해서 말하는 그런 그런 인격을 하신 사람 아니에요 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고자 해도 죽는 수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죽는 것 같은 데도 살아낼 수가 있더라구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민족적으로 훈련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피난파 성도교위를 희망할 때도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 성은 또 노아의 노아 아마 바꿨다고 그러네요 황노하 권사님 당신네들도 일단에 우리가 삼팔전을 지나가야 되는데 애기방으로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을 숨길 수가 없대요 달래고 오르고 달래고 오르고 야단치고 오죽하고 도무지 애기가 듣지 않대요 그래서 삼팔전을 지키는 인민들에게 걸리면 끝마는 데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시죠? 여행으로 가지고서 저희가 밤중에 몰래 지나가고 삼팔전을 넘어가려고 해도 저희들 김에 우리 끝장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아이를 어떻게 울음을 그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좀 크게 여기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를 그렇게 울던 녀석이요 삼팔선을 가까이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다 끝이 못찾았더라요 아멘 저는요 그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웃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념을 지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한 믿음을 부르셔서 강하게 하셨음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역사를 보고 천국에서보다도 귀가 번쩍 들이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경험을 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경험을 수없이하게 하셨을까 많이 생각하는 때가 잘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을 전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의 인생 책임지시고 귀하게 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드립니다 꼭 요셉이 훌륭해서 가게 그러나 훌륭하지요 그러나 훌륭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신하게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straight forward 가 있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올바른 결단만 하면 제대로 선택만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기가 막힌 선택과 삶을 승리를 누리도록 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